중란장 레이드 구조물 구조물하오래서 더러워보래 어플이 쉽게 됐어요 아 이 패턴이었구나 아 맞아 야 끝에서 맞는다고 이게 살았어 살았어 이거 안 먹어 이거 안 먹어 그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네, 사이 틈이 있어. 스페가 끼거나 하면은 어, 좀 먼데? 어디 어디지? 12시 안시 맞죠 어? 하나님 못 맞겠는데? 아 됐네 어, 맞았네. 이게 만남판적이네 3번 안쎄요? 반격생각 다 놨지 반격 나올수도? 나이스 실드는 다 들어있고, 반격생각 오케이 반격 안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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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격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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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한참 ㄷㄷ 엘베 하트 다가 있다 스펙 아 호독지용 맞았네 매옥 위에 둘 위에 둘 하나 오른속이었고 1시 6시 하긴 스펙 스펙 왕격생가? 몇시 몇시? 그냥 빠질께요? 오케이 이렇게 할께요 어.. 어 피지 왔지 일곱씩 가도 돼 왤스 왤스 보내자 간격 일어나서 할 수도 안가요 너너넛 못 밀고 이거 렌 안하고 밀 수도 있겠다 가서 바로 딜 해보죠 한 패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까비 너너넛 정보 피 다 당겼어요 알아서 피하세요 예 구리 못 하겠어요 귀를 못 하겠네 확실하게 확실하게 진짜 밀었어 삼십기 너무 날 날 날 한 손 치면 돼 어... 없네 어차피 이거 뭐 15초 나오는 건 의미 없어 합시다 하하 어? 나비 나비 먹으면 안 돼요 아 스펙 없이 먼저 씹었어 내고 안 돼요 피 관리 어 어 홀라님이 해줄 거야 보이 해줄 거야 아 씨 이번에 감전이랑 감전 다 쳐맞았네 무력 스페셜리스트들 갈증이랑 제술이랑 앞에서 때리고 있어 다시 1번으로 무력 아저씨도 해주세요 저 무려 아제나 안 쓰고 해볼 때 에펠 쓰기 첫 허물에 우리는 여기서 무조건 에펠만 아제나 쓸 패턴이 뭐 어쩔 수 없으면 쓰는데 다 아마 에펠일 듯 두 번째 에펠 안 쓰면 아마 에펠 찰 것 같아요 맞아 라하 에펠 에펠 두 번째 버프까지 에펠 두 번째 버프까지 이렇게 아 그거 안 써야 아마 태큰까지 쓰는 다음 버프까지 아 오케이 오케이 두 번째 끝까지 안 써요 에에 두 번째 안 쓰고 으흠 그리하여 죽음은 혼돈인 동시에 질설 수 있지 아 오늘 엥 누나 이거 패턴 많이 보네 화이팅 내적 친밀감 상승 누나는 니가 너 왜 지도하냐 이미 결혼했어 지금 꿈속에도 나왔어요 꿈속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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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나 꿈속에도 뭐했어요 다운하우트 하고 다 갔어요 또 시작해요 또 시작해요 1번 1번 앙스 1번 앙스 1번 앙스 나의 품으로 나오면 잘하자 화이팅 나의 품으로 바닥 푸심하시고 구하게 내역 네 남으로 나의 품으로 나의 품으로 2번 함수 아 크리가 너무 많던데 터져 터져 늦게 터져 늦게 터져 아 나 갔다 잡혔어 랜덤인가 보다 렛 아드 먹을 사람 먹고 스킬 이거 두번째 거 써주시나요? 아 안 쓰고 오케이 마지막 마지막 왜 안잡아 벽돌 아 나였구나 쏘리 쏘리 40줄 멜루 다 부추 스티 콜 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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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1스푼 암수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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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이 백업죠 다했어 보지마 끝까지 보지마 이거 내려올 때까지 봐야돼 눈 없어져도 봐야 돼 콜 메두사 본사람 콜 7번 하면서 확인 들어가있으 거울 거울 램 어차피 나올거야 박자 암수 1번 암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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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암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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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훈로니 이거 잡힐 사람 채팅 좀 파스님, 1, 2, 3 됐어 파스님 1빠 터질 것 같은데 파트 파스님 잡히는 거 자카생가 1시 괜찮아 퍼져봐 퍼져봐, 자 쳤어 이거 다음 내가 잡힘 남수 던졌어 잡히면 콜 좀, 아무도 안 잡혔지 갱틸 어 내가 잡힐게 피관리 피, 창술 풀피 안 보이는데 깨끗까지 안 보이는데 깨끗까지 아니, 안 보여 잡혔는데 보이? 안 보인다고 아, 파스님 안 보였지 아, 진짜 안 보인다니까 수고수고 스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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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파트로 깼다 지지 아, 감사합니다 진짜 다 되겠다 아, 근데 이거 나중에 딜뽕 먹을려면 마지막에 아드 먹어야 되네 5억씩 뜨던데, 아드 없이 근데 여긴 딜이 남아 더네요 아, 근데 아따 중간에 실패 때 실패에 공증했을 때 아드 안 먹었으면 안 밀렸을 거야 맞아, 컷도 맞아 근데 안 나올까봐 그냥 쓴 거였지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 깼어 깼으면 됐어 아, 깨면 됐어 개면 됐어 그냥 저 저 대사만 보면 자전 털러 7시 이후에 진짜로 아니면 레오불 레오불 했어야 됐어 레오불 레오불이든 뭐지 아무튼 아, 진짜 그거 근데 그게 진짜 그거였어 그거 우리 실패할 확률 제일 높은 그거였어 맞아, 맞아 아니, 어제 약속 있어가지고 아, 너무 잘했어 어제는 깨주라고 약속 잡아놨었는데 나 이거 딸게 하고 왔거든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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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뱀의 눈물 업적 이거 뭔네 강투미추 강투미추 어, 다 적당히 쳤나보네 ides 아, 그쵸 아니, 우리 잘했으면 좋았다 잘했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워우우우이싱 나온 골 좋았다 클골이 많구만